Q‐조인 Christ-NVS berge 주장단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팀움을 잘 이끌면서 우승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애들이 힘들 수도 있고 당연히 고비는 오겠지만 저희가 더 케이크 차게 힘있게 주도해서 우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팀점의 목표는 무조건 우승이고요. 그런데 이 목표는 4득점과 4득입니다. 저는 당연히 총적인 목표는 우승이고 개인적인 목표로는 공격수로서 당연히 꿈꿀만한 득점상으로 들고 보겠습니다. 꼭 목에 금메달 걸고 오겠습니다. 당연히 저도 우승하고 계십니다.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